오늘 연주 중에 저희 여성중창단 기억하십니까? 네. 저희가 단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격 조건이 탈북하신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북하신 여성분 중에 혹시 오늘 중창에 관심 있으시면 오늘 저를 꼭 만나고 하실까요? 네. 오시는 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많은 교회에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선 소망교회, 소망교회에서 오신 분들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오셨다 가신 분이죠. 우리 박삼교장공인 비롯해서. 다음에 개포동교회 미리 가셨어요. 오늘 특별히 중창단을 모시고 오신 광림교회. 네. 지금 중창단 속에 지금 같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부숙 권사님 외에 몇 분이 오셨는데 동일교회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교회에서도 오셨습니다. 영남교회 교인들은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오셨다 가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셨습니다.